싱서야 기술 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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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얘기해 달라는 얘기야?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르면 돼 잎을 새는 신용을 해야지 둥그릇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다섯잎 맞아요? 네 꼽힌거예요 다섯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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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건너서 두개 건너서 근데 아까 저기는 그럼 가지가 났으니까 그런거고 그게 원칙이 되니까 다섯잎 다섯잎 두개를 건너서 하나 둘 여기 났으니까 여기서 뿅 하나 둘 났으니까 여기서 뿅 바로 저 일생지 정도 남기고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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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니까 일세지 남기고 용 용 용 이케 사보기 문 다섯잎 원래 이것도 다섯인데? 좀 거기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짧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다섯 밑에 그 밑에 그렇지 다섯다섯 뿅 다섯 다섯 뿅 다섯 다섯 라고 치고 뿅 다섯 다섯 뿅 아 이건 Dingle 다 잘라? 꽃 찐거 다? 다섯 다섯이니까 여긴 어디가 다섯잎이야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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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잎 다섯다섯 이팔에서 1cm 다섯 그니까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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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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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